멋있어, 멋있어, 멋있어 현선 님 네? 제이 님이 단발이 하고 싶었어요 와 이거 바로 컨텐츠 하는 거예요? 얘가 너 만약에 O, X라고 하면 단발이 O, X야 O요 왜 O야? 제가 더 예쁘고 싶어요 아 왜냐면 제가 단발이 잘 어울려요 토론을 하세요 저는 따를 거예요 전 따를 거예요 너의 얼굴은 재산이야 회사의 재산이야 봐봐 군인은 나라의 재산이거든? 알지? 군인의 몸은 나라의 것인 거 알지? 그래서 보호를 할 때 항상 나라의 보호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서 개죽음 당한다고 회사의 재산이에요 재산이다 근데 이 재산을 함부로 잘라야겠다는 거는 근데 그러면은 자르는 거 말고 혹시 관리 좀 받을 수 있어요? 그러게요 우리 재산인데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해줘요? 나 재산인데 재산이면은 좀 관리를 좀 해주고 못하게만 하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해주면 그러니까요 관리해주잖아 내가 근데 그 관리가 요즘 밥을 처먹냐? 그게 관리 내가 언제 너한테 밥을 처먹냐고 그랬어 재밌게 컨텐츠가 제일 야 너네 근데 너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네가 방법만 하면 못해 나는데 아까 너가 받아들여야지 아니요 너는 너무 날 악덕사정으로 물어가던 네 이게 친하니까 그런 거예요 친하니까 내가 요즘 잘해도 못해줘 솔직히 얘기해 잘해도 못해줘 잘해줘 못해줘 그거야 네가 쓸모있다고 생각했지 경락마 잘해주지 이거는 잘해주지 이번 주 생일이라고 경락 한번 등록해준다더라고요 아 진짜? 대박이다 피부과 한 번 등록해줄게 10회? 1회 10회는 무슨 야 너 종재율이랑 박현사랑 껴안는 거 괜찮냐? 껴안는 거 그 대신 나도 뭔가 있어야 돼 너는 두 손이랑 껴안아 우순이랑 껴안는 대신? 우순이랑? 자기야! 내가 네가 현사랑 껴안으면 난 우순이랑 껴안아도 해 안 되지 안 되지? 안 되지? 쟤 진짜 우순이 나는 현사말고 다 다 예쁘대로 얘기하지 나도 우순이랑 무슨 입국이지 우순이랑 무슨 입국이지 이제 내가 냉정하게 얘기해줄까? 내가한테 준다는 얘기 말이야 들어와 우순 우순 그 아래 재희 어 기동 재열 현석 지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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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동작 뭔가? 다시 다시 정정 그 와중에 시 기동 재열 그 와중에요? 아 진짜 객관성으로 말해보단 진짜 객관적으로? 진짜로 외모로 따지면 솔직히 우리보다 너네가 훨씬 예쁘지 우순이 어디 있어? 우순이 위에 있지 당연히 네가 우순이랑 비우려고 하지마 야 우순이랑 아니야 우순이는 야 우순이가 연장에도 너무 예쁘게 가네 그건 말이야 아니 왜냐면 우순이는 너무 사야 우순이는 너무 잘생겼어 그래? 우순이는 그 정돈가? 아니 그 정돈가가 아니고 너네가 너네를 너무 높게 사는 거 같아 나 예쁘니까 너네는 괜찮은데 솔직히 밖에 나가서 와 개쩐다 L급이다 이러진 않잖아 너네 왜 뭔가 예쁘긴 하지 아닌데 개쩐다 L급이다 들어 온 거 같은데 그건 나도 들어 팬들한테 그 얘기는 나도 들어 우리는 트리플 A고 넌 트러플이야 아 뭐가 막 나있어 아 뭐가 막 나있어 그렇게? 안 깠어 너를 깠어 트리플 A라니 그리고 날 심하네 아 이렇게 내는구나 야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얘기야 없어 정락해 달라고 그랬다가 피부과 보내준다고 그랬다가 10회 했다가 10회 했다가 10회 했다가 제이님 머리 아 아 그거는 안 돼 아 그럼 이거 어때? 잘라서 그 머리를 기둥이한테 인식해 그러면 너도 좋고 아 아 아 아 이심공격이랑 비하 존나 너무 많이 해 보통 나 근데 그럼 얘가 많이 하긴 한다 하여튼 넌 하고 싶지 난 절대 결사가 안 돼 그러면 너는 너 가슴숙으로 살아가면서 머리 사이를 머리 사이를 내가 언제 가슴숙으로 하라고 했어 난 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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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치기 내가 내가 화면 가슴숙 화면 말린다 안 말린다 안 말린다 안 말리지 이건 재산 굳이 말리진 않지 최선 증.. 증축 최선 증축 최선 증축을 내가 왜 말려 재산은 증축하겠다는데 왜 말려 재산을 짤리겠다는 거 말려야 돼 다 짤리 말해야 돼 더하는 거는 된다 아 확실해 아 너 쇼컷 하려고? 아니 너무 많이 야 너무나 미쳤니 너? 야 정주현 일로 와봐봐 칼 단발인데 야 이게 장난치는 게 아니야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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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발을 하는데 여기까지 네 어때 생각해 니가 살아나 내가 뭐라고 이 단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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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? 응 아 얜 절대 하지 말래 그래 사장님 재산이래 머리가 대수리야 이미 여기 재산 망가져 했는데 이렇게 따지면 그냥 지 재산을 파는 것 같은데 남의 재산을 파는 것 같아 하여튼 그냥 생각해봐 아니 생각해봐 김우순이 어느 날 갑자기 싹 빨라고 오겠대 그럼 어때? 멋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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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나이가 아 오케이 나이가 쉣 근데 재열이의 삭발로 또 컨텐츠를 계속 끌어낼 수 있잖아 얘는 괜찮지 얘는 어차피 지금으로서 끌어낼 게 별로 없으니까 외모로 그니까 만약에 얘가 살을 뺀다 넌 똑같잖아 아 마지막 하나 더 나랑한테면 다르지 나는 조금 비주얼로 승부하는 게 경향이 있잖아 지가 마찬이 나를 끝에 목매져 아니 하여튼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예쁠 것 같아 얘 일부러 지금 자기 진짜 나쁜 애야 아까 나한테 그랬어 자기 눈 뿌리고 싶다고 이제 외모로 원탑 먹는 건 주라고 변화할 그 그럼 차라리 염색을 해 노란색으로 염색을 해 아니 내가 봤을 때 오케이 일단 염색을 해보고 짧을지 말지 결정할게 거기서 오케이 둘 다 머리 치우지 나 없어 아니 구면서 이게 잘라야 돼 노동 좋아 이게 그 뭐랄까 김인가 김 나오니? 야 합쳐 나오지마 김 나온다 오늘 내가 만약에 탈모 수술한다고 그래 그러면 죽겠어 안 죽겠어? 해야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없잖아 야 이거는 미용적인 관점이고 이거는 의학적인 관점이니까 해야지 콘텐츠가 없어지잖아 내가 일부러 집에서 머리 하나씩 뽑아요 하루에 아 콘텐츠 있다래 그 훌륭이는 진짜 없네 나중에 이제 올해 목표가 여기야 기둥이 짠하다 일단 집에서 이렇게 아 씨X 아 씨X 아니 바로 여기가 야 재이야 어? 비슷한데? 아 이 정도가 아니야 꾸며봐야 이 정도야 화장을 했다야 아 달라 카메라로 제자를 진짱히 보여줬어야 되는데 자 봐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원하는 거잖아 이런 약간 시원하고 그렇지 어떻게 보면 좀 시크하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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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 이게 현실이라고 이게 현실이라 왜 이렇게 나랑 닮았지 근데? 내가 붙여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 간 날까? 응 내가 시뮬레이터를 해봤거든 너도 고치고 싶지 한 번 안 했으면 좋겠지 안 했으면 좋겠지 진짜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장난하냐고 밑에가 좀 지워봐 밑에 요즘 왜 진짜 제대로 단발 안 나오지? 이게 여름이니까 이게 요즘에 트렌드가 있어 단발이 트렌드예요? 네 그게 이게 호시컷 해가지고 드디어 저의 계절이에요 하하 여자친구 있잖아요 아 진짜 제승씨 계절이 왜 와요? 오늘 오늘 저의 계절이 와 제승씨 계절이 왜 와요? 아 이거 좀 줄여주세요 이런 느낌 야 완전히 심해지네 쟤 야 쟤 계속 보니까 괜찮지 않냐? 아니 계속 보니까 괜찮지 재울이 같아 재울이 같아 야 여기 있네 아 개오바하지마 다시 다시 이렇게 봐 야 진짜 똑같이 생겼어 오바하지마 오바하지마 이렇게 따라해봐 오바하지마 진짜 개오바야 이렇게 나 진짜 개오바야 하여튼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얘가 레게를 하는데 갑자기 그럼 말리는 거지 친구로서 그렇지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해? 레게? 난 좋아 난 인생이 도전이라 생각해 그러니까 인생이 도전 너 나 해 도전은 난 안 하지 이제 근데 그거 했잖아 그때 그 길로긴 폼 아 그건 예뻤지 그거 괜찮은데? 진짜? 그게 얼굴이 예뻐서야 하여튼 하여튼 알았어 알았어 모든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응 오늘 너네가 해 준 얘기를 잘 새겨 들었어 응 그래서 이제 딱 짜장하고 나타날게 알았어 오케이 와 진짜 너 왕 같아 좋아 너무 좋아 애들 반응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여기 여기 있지? 응 애들 반응은 스튜디오 끝나고 스튜디오 끝나고 스튜디오 끝나고 우와 완전 느낌이 완전 달라졌네 회색 회색 느낌이 빨리 아 예예 왔어요 왔어요 제가 잠깐 봤는데 장난 아니에요 소리 들리시죠? 자 여러분 빨리 오세요 잠깐만요 궁금한가 봐 아 뭐야 자 뒤로 하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오 오 오 오 오 오 자 안되리 아 그러면은 둘이 같이 보면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볼 수 너가 뒤로 돌아 기동님 기동님 벗어주세요 에 앟 으 으 어디가 아 아 야 윈터다 윈터 야 윈터 왠이키야 왠다 윈터다 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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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떠요 너! 말까 봐! 난 차라리 안 보겠어! 어때요? 평가를 좀 해주세요. 아까 단발 표치병 짤 거 어때요? 나 안 볼래! 웃겼봐! 아니야, 아니야. 근데 좀 장난친 거고 오, 단발 잘 어울리는 것 같네. 생각보다 진짜 잘 어울려. 어우, 난 감당이 안 돼. 감당이 안 돼. 잘 어울려. 잘 어울려. 잘 어울려. 잘 어울려. 잘 어울려. 어디 있어요? 앞에 있어요. 어, 그러면 살짝, 살짝. 머리를 살짝 만들어 봐. 자, 여기에 머리 위잖아요. 쭉. 뭐야. 잘 어울려. 저는 사실 말 안 했지만 저는 진짜 긴 머리를 좋아하거든요, 사실. 아, 봅시다. 한 번 더 만져보시겠어요, 머리? 아, 걸렸다! 아... 잘 어울려. 이look account. 다다다다다. 세 øесьnymve 사는 이상 질러. 어? 내 여자친구야? 우리 빠져 parks defenders. 야! 어떡하지? 맞다! 가득 거기 있었지? 출력한다! 끌어지지 않는 타라성과 다시 돌아오는 신축 썩! 인사들의 아이템 달았어! 정해요! 스트레칭도 할 수 있다고 정해요! 하나 둘 셋 무슨 반응이야? 아 이거 생각보다 엄청 너무 예쁜데? 이민씨가 확대나 싶네 어때? 괜찮아? 오! 예뻐! 진짜 예뻐? 어! 아 근데 침팡이 같은데 이거? 아니 근데 진짜 예뻐! 오! 새로운 분도 예쁘다! 잘 될 것 같은데? 새로운 분처럼 만드는 것 같아? 아니 이상형이 처음으로 만드는 것 같아? 계속 보게 되지 않아? 어떻게 받은 게 될지 모르겠지 아 근데 괜찮은 것 같아? 잘했네 잘했어 어? 저희 아닌 것 같아! 저희가 아닌 것 같아! 저희가 아니고 싸지 한 것 같아! 마음에 들어요! 마음에 들어? 응! 재율 님 스타일 변신 안 하세요? 너보다 잘해? 저 풀려도 해! 오! 오! 뭐야? 풀려도 해! 오케이! 오케이! 커트할게요! lots! 여 thumb! 커트할게요! 해냄게요!